미키마우스 클럽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네! 좋습니다. 자 바로 그러면 선생님! 놔주세요! 놔주세요! 더 보여줘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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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너무 아름다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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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미키마우스 특강 오늘 1위 선생님으로 오게 된 샤이니의 키입니다. 키씨 일단 의상에 처음에 눈에 들어왔거든요. 이 헤어밴드 알 수 없는 반바지 커다란 이 코트라고 그래야 되나요? 네 코트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일단 제 패션에는 나름의 이유가 다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이 바로 공황패션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의 수제는요? 공황패션 어렵지? 알아요! 알아요! 이거네요. 프레이어티 파티쇼 미키마우스 클럽 미키마우스 클럽은 디즈니 채널에서 만나보세요. 이거로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